전국노래자랑 충청북도 영동군 편 입성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인기상이 두 팀이 뽑혔습니다. 두 팀 중에 먼저 너는 내 남자. 인나영 씨. 다음은 인기상 두 번째 뿐입니다.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시면. 한 권한님 나오세요. 고맙습니다.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노래까지 했는데 창까지 주시고 나왔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 다음은 장여상입니다. 장여상. 매직카펫 라이드 불러주신 이한빈 나오세요. 고맙습니다. 다음은 우수상입니다. 우수상 모나리자 불러주신 이영빈 세요. 창여상입니다. 그렇습니다. 또 매장 전화드리고 예. 다음은 우수상. 최우수상. 박새복 군수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. 나오시죠. 오늘의 최고 수상 짓도맥이 불러주신 강민석 감사합니다 전국노래자랑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운동 프로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생활을 가득 배우시고 응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 또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노래자랑 영동군평 오늘의 최고 수상 짓도맥을 다시 한 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은행 IPK 기업은행 스마일 금고 장수골침비 한전 KPS 주식회사 실감농사 떡쌀떡구 흑표 산색침비 건강기능식품 녹식초 스피룰이나 미건우류기 누안 황토나라 양팎집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 안주신 바늘을 짓고 오는 짓도맥이 짓도맥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했라니요 풍부와 풍년을 빌면서 일일이내ING 키워라는 진도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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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!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